크리스마스 선물 소동 도리야! 히로야! 나야! 알랑이! 어! 알랑! 너희들 산타한테 선물 뭐 받고 싶은지 빌었어? 어! 너는? 나는 아직 고민 중이야 그럼 어서 결정하고 내일 만나서 같이 풀어보기다 빨리 양말도 걸어야 해! 안녕! 알았어! 안녕!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야호!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엄마! 도리랑 히로랑 선물 풀어보고 올게요! 알았어! 빨리 와야 해! 잠깐! 뭔지 너무 궁금한데... 살짝 뜯어봐야지... 이거 아닌데... 마지막에 바꾼 것 같은데... 게임칩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레고 주세요! 몰라 몰라! 마지막에 바꾼어! 아잉! 아잉! 옳지! 알랑아! 빨리 와! 어서 와 알랑아! 응! 얼른 뜯어보자! 잠깐! 잠깐! 선물 좀 내려놔봐! 얼른! 왜? 알았어! 알았어! 어? 저게 뭐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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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못 봤나봐! 얼른 열어보자! 어? 헤리포터 한정판이네! 어? 레고 블록이다! 내가 팔았던 선물은 이게 아닌데... 나도! 야호! 게임칩이다! 아이 참... 1년 내내 빌었던 한정판인데... 이게 뭐람! 저 게임칩은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너무해! 그러게! 소원을 잘 빌지 그랬냐? 난 이만 아침 먹으러 간다! 휴! 잘가! 야호! 아잇! 아이 참!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바닥에 버리시면 어떡해요? 헉! 선물 바꿔치기 한 것은 괜찮고! 이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내가 다 받는걸? 저기 저 꼬마 친구들의 선물을 바꿔치기 한 걸 말이야! 이거 뭐지? 이건 놔라, 윤석아! 아나! 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야? 아, 아니지... 하실대로 말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알랑이 넌 앞으로 산타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할 줄 알아! 도리야! 도리야, 히로! 미안해! 내가 선물 바꿨어! 이게 히로 네 거? 이건 도리 네 거야! 우와! 내가 소원한 선물이야! 우와! 나도! 알랑이 넌! 원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미안, 미안! 난 그만 간다! 좋아해!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